ㄴ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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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ㅁㅆ ㄴㅆ ㅁㅆ ㄴㅆ 나낙ㄴㅆ 따 보셔 너네 나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한 사람 있지? ㄴㅆ 오빠! ㄴㅆ 사라 돌아왔구나? 아 죽겠어요 뭐지 잡았어요? 잡았어요? 아 너무 잡았어 지금 뭘 너무 잦어 근데 이걸 벗으면 나 어떡해 아 이거 잡으면 돼요 아 이거 안 빠지네요 줄을 잡으면 오빠 이거 줄을 놓고 손을 빼야돼 어 어떡해 나 죽잖아 졸이야 이걸 놔요 아니 내가 이걸 놓으면 내가 빠진다니까 졸이야 졸기는 됐고 우리는 이게 시작이 이거잖아 야 내가 미역도 따고 내가 키도 못 따고 진짜? 뭐가 많아? 재석 오빠 버려 이제 야 재석 오빠 이제 어 뭐야 이기어 다시마 다시마 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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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부담되네 재석이 형 너무 많이 잡았는데 어 우와 우와 야 이거 잡았다 이거 이거 잡았다 이거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 지금 이거 한 번 밖에 안 보여 오빠 쌍 쌍 쌍 쌍 쌍 오빠 오빠 야 빨리 깨끗한 거 야 이게 다 먹을 거 아니에요? 한 번 마셔봐봐 몰라 그냥 아 아 아 멋있다 이거 오빠 멋있다 아 효리밖에 없네 야 얘네들은 전복에 눈이 빨리 빠지고 사람이 쌍전복 전복만 걸리고 사람을 안 건지네 아 이거 크게 잡아 아 내가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 둘이 어머 어 제가 왔는데 미역도 내가 좀 따로 미역도 내가 좀 따로